요즘 현금이 급하게 필요할 때 소액결제 현금화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먼저 5만원부터 100만원까지는 쉽게 해결 가능한 방법이라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시청 끝까지 하시면 큰 도움 되실 거예요. 비상금 마련은 골드뱅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비상금을 책임지는 골드뱅크입니다. 이번 영상은 본인 명의 휴대폰 하나로 쉽게 해결 가능한 방법인데요. 그건 바로 저희 골드뱅크에서 진행 중인 휴대폰 비상금 서비스입니다.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저희가 사용 중인 휴대폰 부가 서비스를 보시면 휴대폰 소액결제라는 게 있잖아요. 이소액결제가 배달, 쇼핑뿐만 아닌 모바일 전용 상품이라는 걸 구매 가능하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신데요. 본인의 휴대폰 한도로 필요한 금액만큼 구매하고 즉시 업체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현금을 마련하는 방식인데요. 그리고 사용하신 요금은 다음 달 휴대폰 요금 청구 때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 과정 자체가 5분이면 모두 끝나다 보니 사용방법만 알아주셔도 급할 때 필요하신 분들께선 많은 도움되실 거예요. 하지만 정작 사용한다고 해도 매번 비슷한 광고 영상들이나 쉽게 이용하는 분들이 계셔서 소액결제 현금화를 어디서 왜 잘 써야 하는지 이유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무허가 업체, 검증되지 않은 진행 수수료 때문입니다. 보통 대부분의 진행 과정은 먼저 진행을 한 뒤에 입금을 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여기서 일반적인 업체라면 미리 수수료를 사전에 고지하지만 무허가 업체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를 고지하지 않고 진행한 후에 수수료를 알려주다 보니 필요하신 금액을 받아가지 못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상을 아무도 해줄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꼭 공식업체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아무래도 대출이 아닌 상품권 구매 매입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 매입 수수료가 발생하는데요. 자세한 건 아래 고정 댓글에 남겨놓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상품권 매입 공식업체 골드뱅크에 신청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 후 아래 고정 댓글을 보시면 공식 홈페이지 링크가 있으실 거예요. 공식 홈페이지 링크로 방문해서 홈페이지 고객센터에 문의하시면 상담원이 배정돼서 휴대폰으로 상품권 구매하는 방법, 매입 과정까지 본인에게 맞는 거래 절차로 진행 도움드릴 거예요. 절차대로 진행해 주시고 거래 종료 시 본인 통장으로 바로 비상금 입금해 드리면 끝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연락 가능하다는 점 365일 연중 무휴 24시간 운영 중이라는 편의성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찾아주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자주 궁금해하시는 질문들과 홈페이지까지 아래 댓글에 남겨놓을 테니 보시고 편하게 문의하시면 감사할게요. 여러분의 비상금을 책임지는 골드뱅크